건강이 가득한 집 공기청정기로 구석구석 관리하던 우리집 공기는 필터 교체까지 받아 더 깨끗한 공기가 되고 스타일러로 세균과 냄새까지 관리하던 우리집 옷은 급대스톤까지 교체받아 더 깔끔한 옷이 되고 엄마 나 물 직수로 걱정없이 마시던 우리집 물은 직수강 교체로 더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물이 됩니다 건강관리 가전, 케어 솔루션을 만나 우리집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365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LG전자 건강관리 가전 그리고 예정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을 관리하고 있는 황금을 알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